1950년대 사은티스트 과학자들은 observe는 관찰하다. 관찰했다. 몇몇의 luminous는 빛이 나는, 빛이 있는, celestial은 천체의, 즉 우주의, object는 물체. death부터 해서 여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물체를 수식해주고 있고, radio waves는 무선, with는 뭐뭇이 있는, unusual. 드문 optical은 광학 스펙트라, 스펙트라는 빛이야. 드문 광학의 스펙트라가 있는 무선을 gave off, 방출하다. 무선 전파를 방출하는, 빛이 나는 천체, 물체 몇 개를 관찰했다. 1950년 후반의 과학자들은 드문 광학 스펙트라니까 빛이 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굉장히 드물어. 이게 드문 빛이 있는, 무선을 방출하는, 빛이 나는 몇 개의 천체, 물체를 봤다. 무선과 optical은 광학의, 에스트로나머니는 천문학, 천문학 장비, 서치해지는 뭐뭇 같은 텔레스코프는 만환경, 데프터에서 랭스까지가 만환경 수식하고, radio and optical, 에스트로나너미, 익히먼트, 얘가 지금 주어야. 무선과 광학, 천문학, 장비는 곧 허용했다. 천문학자들이, 디텔만, 알 수 있도록 했다.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데스는 기나 것, what they were saying,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때 왓도 기나 것, 얘가 주어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별이 아니다. 여기서 데스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데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를. 근데 이때 데시, 기, 것. 뒤에 거라는 것을 결정한다. 뒤에 거라는 것에서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 이게 그냥 주어란 말이야. 주어가 그냥 긴 거야.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뭐가? 무선과 광학, 천문학, 장비들은. 근데 그 장비들은 뭐냐면은, 유틸라이즈는 사용하다. 인프라레드는 적외선, 비저블은 가시광선, 얘는 자외선, 웨이브랭스는 파장. 그러니까는 적외선과 가시광선과 자외선 파장을 사용하는 만환경과 같은 무선과 광학의 천문학 장비들은 곧 천문학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별이 아니다.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60년 초창기에 수백 개의 이런 물체들은, 이 물체들은 아까 드문 빛이 나는 그 천체의 물체라 그랬잖아요. 이런 물체들은 비 레코디도 기록됐다. 몇 개는 에즈는 모모로서, 라디오 웨이브즈에서 전파, 위드노우는 없는, 비저블 소울스니까는 눈에 보이는 소울스 원천. 눈에 보이는 원천이 없는 전파로서 몇 개는 기록이 됐다. 과학자들은 리퍼르 투는 언급하다, 말하다. 그것들을 퀘이사 스텔라 어브 오젝트라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퀘이사 스텔라 어브 오젝트는 준항성체. 뉴트는 뭐뭐 때문에? 그들이 닮았기 때문에, 별과 닮았기 때문에 준항성체라 부르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 네임은 줄여져서 퀘이사가 됐다. 그러면 지금 한 거 해석 다시 하면은, 1950년대 후반에 과학자들은 몇 개의 빛이 나는 천체의 물체인데, 드문 과학적 스펙트라가 있는 무선을 전파를 방출하는 빛이 나는 천체 몇 개의 물체를 관찰했다. 무선과 광학, 천문학 장치들은 적외선과 가시광선과 자외선 파장을 사용하는 만환경과 같은 무선, 광학, 천문학 장비들은 곧 천문학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별이 아니다. 1960년대 초반에 수백 개의 이런 물체들이 기록됐고, 몇 개는 전파로서 기록됐다. 눈에 보이는 원천이 없이. 과학자들은 그것들을 준항성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이 별과 닮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이름은 퀘이사로 줄어들었다.